자 30번이다 다항함수 fx야 그지? 그런데 쟤는 f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요 무슨 함수야? 기함수라고 줬지? 맞아? 기함수 반드시 어딜 지나 영속이니까 0,0을 지나 그 다음에 함수 gx는? 함수 gx는 dx분의 얼마? dx분의 dx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x의 코사인 x의 fp dt야? 되니 안되니? 뭔지 알겠죠? 오른곳 찾으래? 기업 g0은 얼마야? g0은 0이야? 자 니은 g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의 자 tg 그 다음에 g프라임 c는 0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네? 알겠지? 그럼 봐봐 일단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게 뭐야? 그냥 지금 0 집어넣으면 안돼? 왜 얘를 뭐하래? 미분하래? 맞지? 그런데 여기가 뭐야? x와 t가 공존하지? 그럼 내가 뭐하라 그랬어? 분리 후 미분하라 그랬지? 이해돼? 그러니 dx분의 d에 코사인 x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x까지 ft dt 이렇게 쓸 수 있어?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미분하자? 뭐하자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빼기 사인 x야?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x까지 ft dt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더하기에 코사인 x 그대로 쓰고 fx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야? gx지? 맞아? 자 기억한다? g0. g0은 뭐야? 이거 0이지? 이거 0x2 얼마니까 0이지? 0이고? f0 얼마야? f0 0이지? 네. 그죠? f0 왜 0이야? 어쩜 지난데 기암수니까? 그럼 g0은 0 맞지? 안 맞아? 맞아요. g0은 f0이니까 쟤 0 맞지? 네. 이해돼? 네. g0은 f0이니까 쟤 0 맞지? 네. 네. g0은 f0이니까 쟤 0 맞아? 그럼 기억 참이야. 자 이건 무슨 냄새야? gx가 기암수냐 물었네? 이해돼? 나가. 사인 x 무슨 냄새야? 기암수 얘 무슨 냄새야? 기암수. 기암수 적분하면 무슨 냄새야? 우암수네? 맞아? 그 다음에 코사인 x 무슨 냄새야? 얘 무슨 냄새야? 기. 그럼 이거 뭐야? 기암수. 얘도 무슨 냄새? 그럼 더하면? 기암수. 니에 맞았지? 네. 자 그 다음에 g0은 f0이네? 자 이건 뭘 쓰라는 얘기야? g'는 0이면? 1번. 무슨 정리? 롤의 정리?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두번째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응용? 설명하신 적 있어? 내가? 어? 롤의 정리는 뭐야?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봐봐. g'가 0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g'는 gb. 이런 두 점 찾기야. 맞아? 안 맞아? 아 모르는구나? 그치? 롤의 정리 모르는구나? 이거 지워도 돼? 여기 지우면 안돼. 일단 써야돼. 일단 이거 풀고 다시 뒤에서 해줄게. 알겠지? 그러면 이게 있으면 된다 이거야. 롤의 정리는. 프라임 c가 0이면 롤의 정리야. 프라임 c가 1이면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알겠지? 0이면 롤의 정리인데. g'는 gb래. 그쵸? 그럼 여기. 요거 있지? 일단 얘랑 얘 갖고 하는거야. 맞아? 그러면 g 무슨? g 빼기 2분의 파이지. g 빼기 2분의 파이지. 이리 와봐. 이거 얼마야? 빼기 2분의 파이지. 이거 얼마? 근데 얘가 얼마야? 0이네? 얘 얼마야? 0이잖아? 네. 0이잖아? 네. 그러면 g 빼기 2분의 파이 0 맞아? 네. g 빼기 2분의 파이 0 맞지? 그럼 g 2분의 파이. g 2분의 파이 얘 얼마야? 0이네? 0. 기엄투잖아. 0이지? 그럼 얘도 0이잖아? 네. 그러면 g 빼기 2분의 파이와 g 2분의 파이가 0 맞아? 안 맞아? 그러면 2개 점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참. 알겠지? 네. 이해돼? 나 좀 봐봐. 그리고 이 롤의 정리, 사익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어? 존재하냐? 물어보잖아? 어? 근데 이 함수 그릴 수 있는 함수야? 없는 함수야? 없는 함수야. 그릴 수 없는 함수지 우리가. 네. 맞지? 그러면 발레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린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참으로 찍는거야 그냥. 선생님 근데 갯수는 상관없어요? 적어 단계라 그러지 않았어? 두 개. 두 개야? 네. 그럼 하나 더 있단 얘긴데? 뭐가 있을까? 어. g 0도 0이 있네. g 0이 0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0. 고사에 하나 있지? 왜? 이런거잖아. 롤의 정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값이 같잖아?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빼기 2분의 파이고 여기 0이잖아. 여기 하나 있겠지? 근데 0하고 2분의 파이 또 같잖아 여기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두 개 맞지? 네. 됐지? 요쇼 돼? 네. 꺼줘. 음. 就是 감사드ق Lane. 그리고 Teddy Kenaa.